아크 결혼 모네 하지마오 비밀 결혼 최고의 스타 예전에는 뭐 여래설 정도 요정도는 사실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혼까지 비밀리 아주 진행하는 분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인들이 생각하는 깜짝 놀랬던 비밀 결혼식들 하나씩 한번 풀어놔 보시죠 뭐 올해 유독 결혼식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 원빈 이나영씨 결혼식만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신비스러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월이었는데요 밀밭이고요 하객 50명 동네 솥 다 갖다가 걸어놓고 국수 만들어 먹고 결혼식 비용 한 110만원 정도 주말 낮에 언론사들 입장에서 폭탄을 맞았죠 이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알려진 거예요 와우 기자님들이 모를 정도면은 임신설에 대해서도 계속 부인을 하다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풀고 싶은 시점에 보도자를 보내서 사실은 임신을 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좀 지나치다 싶은 얘기도 모두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에서 폭탄을 맞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에서 폭탄을 맞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에서 폭탄을 맞았죠